안녕하세요 대도수관입니다 아 저번에 지마켓 영상 찍은거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지마켓에서도 굉장히 좋아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랑 그때 출연하셨던 제 여자친구인 융댕님 우리 둘에게 각각 100만원씩 이번에 이번주 금요일날 에이스템펀즈에서 저녁에 행사를 하거든요 거기서 100만원어치씩 쇼핑할 수 있는 권리를 저희한테 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지만 저희는 그 권리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바로 본인의 코디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나도 옷 좀 잘 입고 싶다 아니면 옷이 없어요 옷 좀 사주세요 이런 분들 다 좋습니다 저희한테 신청하시면 바로 이 영상의 댓글로 자신의 간략한 사연과 함께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내일 하루 동안 쭉 보고 수요일날 저녁에 결정해서 그분들을 방송 때 저희 방송에서 각각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분들은 중요한 말입니다 잘 들으세요 남자분들은 제 이 영상의 댓글로 자신의 사연과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십시오 여자분들은요 융댕 유튜브 검색하시면 나올 겁니다 융댕 유튜브로 가셔서 유튜브에서 융댕을 검색하셔서 융융댕 융댕 검색하셔서 그 영상 아마 비슷한 영상이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댓글로 남겨주시면 아마 융댕님이 여자분 한 분을 선택하실 겁니다 저는 남자분 한 분을 선택하시겠습니다 그분들은요 금요일날 저희가 저는 남자 한 명 융댕님은 여자 한 명 해서 각각 직접 코디를 100만원어치씩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거죠 100만원어치씩 쇼핑을 시켜드리겠다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 꼭 참여하셔야 될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늘 감사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본의 의미로 행사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또 저희도 받을 돈들을 여러분들한테 돌렸기 때문에 저희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도 되시는 분 자신의 얼굴이 나와도 되는 분 수상권이 없는 분이죠 수상권이 없는 자신의 얼굴이 유튜브에 나와도 된다 그리고 방송에 나와도 된다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는 초중생들은 초등학생 중학생들은 아마 에이 세컨드에서 입을만한 옷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고등학생분들 이상으로 고등학생분들 이상으로 신청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로는 나의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 어르신분들도 좀 젊게 입고 싶으시다면 신청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당첨되신 분은 당연하게도 금요일 밤 이번 주 금요일 밤 6시에 시간이 나시는 분이셔야겠죠 금요일 밤 6시에 시간이 나시는 분이 계시셔야 되고 강남역 에이 세컨즈 매장으로 나오실 수 있는 분이셔야 됩니다 꼭 명심하세요 그러면 부디 그때 만나서 맛있는 밥도 먹고 쇼핑도 같이 하는 즐거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수관이었어요 뿅 다음 주 금요일 밤 다음 주 금요일 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